내일은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. 모레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. 자세한 이번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주말인 내일도 따뜻한 봄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하늘 표정도 좋아서 나들이하기 좋겠는데요. 하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모레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다행히 비양이 많지 않은 데다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. 나가실 땐 일교차가 크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. 내일 아침 조천의 기온 4도, 애월과 제주 6도 보이겠고요. 낮 기온은 11도 내외가 예상됩니다.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남부 지역의 기온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. 동부 지역도 온화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성판악의 기온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섬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. 아침 기온은 6도에서 7도, 낮 기온은 1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.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따뜻하겠는데요. 다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